이번엔 학교에서 운전시험을 보나 했는데 그냥 우릴 압박하시려는 거야 그럴수록 난 더 잘하지만 오늘은 뭘 준비하셨나요 피스턴 선생님? 안돼! 뭘 상상하던 그 이상이야 뭐? 대체 뭔데? 악명높은 평행주차 깜짝 시험이야! 평행주차는 눈 감고도 할 수 있어 눈 감고 뒤로 걷는 것도 얼마든 할 수 있고 당장 여기서 도망치자 바닷가에 가서 거기서 평생 평화롭게 살자 너랑 나 우리 둘이 알았지? 알았지? 너 아직도 입학 첫날의 충격에서 못 벗어난 거야? 안돼! 아냐? 거의 됐어 이제 이렇게 깔끔하게 마무리 통과 다음은 안드레 학생 내가 부드러운 마사지로 무서워하는 마음을 털어내줄게 나 안 무서워! 무서워하는 것 같아! 나 잠깐 볼 일 좀 보고 올게 나 시간 좀 걸리니까 그냥 너희 먼저 해! 코코넛 주스를 너무 마셨나봐요 음... 다 마사지 한 번만 더 마세를 내내